아빠, 우리 하얀 거품 말고 다양한 색깔의 거품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페트병, 그리고 세제, 물감, 양말이나 장갑. 언니, 양말이랑 장갑은 왜 필요한 거야? 왜냐면, 이걸 자르면 거기 위에다가 장갑이랑 양말이 씌울 거야. 아니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여기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돼, 얘들아. 원하는 모양으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돼.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 있어서. 그럼 어떻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어, 나도 몰라. 전혀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봐, 생각. 조금은 알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예뻐. 아, 다섯, 셋. 하얀 형이 좋아져요. 머리가 어지러워. 하얀 형이 좋아져요. 하얀 형. 우와. 나도 해봐도 돼요? 한번 해본래. 자, 베베. 아빠 한번 보여줄까? 아빠 한번 보여줄까? 아빠 한번 보여줄까? 아빠 한번 보여줄까? 엄마가 귀엽다고. 야, 입이... 야, 입이... 야, 입이... 아빠가... 우와! 이거 새끼야! 맞아, 왜 이렇게 봐봐. 왜 이렇게 돼? 헛... 한 번 보여줄까? 빙글빙글 쌀떡쌀떡 밤을 빙글빙글 한 번 여기저기 내 방을 내 방 사이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